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군을 방문해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충북도와 충북물포럼이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무시설 일부에 대해 조정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 조정 내용은 대중교통, 그리고 벽과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겁니다. 다만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대중교통 혼잡 시간대의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되며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 권고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군을 방문해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도정 운영 방향 설명에서는 출산 육아수당 지원과 충북형 도시농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괴산 지방정원 조성,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충북형 청년 창업인 스마트팜 시범사업 등 건의사업과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괴산댐을 방문해 괴산댐 생산 전력과 용수 활용 방안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괴산댐과 연계한 성공적인 스마트팜 조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북도와 충북물포럼이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물관리 발전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유엔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로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의 가속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간 충북의 물관리 발전에 크게 기여한 33명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기념사를 통해 김 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를 청정환경 충북, 맑은물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영동오창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영동오창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충북 내륙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국토부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영동오창고속도로 의 사업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권위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금년 1분기 내로 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제3자 공고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과 2031년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정에 더욱 집중하고 충북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충북에 대해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 논의하고, 하루빨리 이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농촌 지역의 의료사각 해소를 위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도내 권역별 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충북의 대기질과 의료사각을 비롯해 문화인프라 부족, 인구소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우리가 커다란 상상력과 담대한 실행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못난이 김치가 베트남 하노이에 본격적으로 수출됩니다. 이번 못난이 김치 베트남 수출은 베트남 김치 시장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못난이 김치는 4월부터 소포장 단위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충북 김치 수출 지원 사업과 농식품 상설 판매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향후 미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생 모집을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2명의 장학생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은 충청북도와 청주·충주의료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1인당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간호학과 장학생은 졸업 후 청주·충주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충북도가 한국산업은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충북도와 함께 한국산업은행은 초격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협약이 민선 8기 공약인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기업 60조 원 투자 유치와 충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재로 민생 관련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민생안정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선 소상공인 육성자금 700억 원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 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과 의료후불제 확대 본격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문화예술업체 이용금액 할인과 충북 숙박비 할인 기획전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추가 지원 등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도는 오늘 경제기관과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생안정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상생협력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충북형 첨단반도체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 개발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컨설팅은 충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의 컨소시엄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해 고용 확보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도내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와 국내외 반도체 산업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히토류 기업인 VTRE와 세토피아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VTRE는 히토류 산화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충북도와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번 VTRE와 세토피아의 방문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히토류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에는 국내 유일의 히토류 금속 제조업체인 KSM이 입주해 있고 VTRE와 세토피아의 합작 법인이 충북으로 입주하게 되면 히토류 원료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도는 향후 히토류 금속 수요기업 유치를 통해 히토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인구 유인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담팀 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진행합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돌봄 등 각 분야별로 개별 추진해 온 인구 정책을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앞으로 분기별 인구위기 대응 전담팀 회의와 실무대책반을 운영해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된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하고 대원들 간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김지사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활약이 더욱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데 큰 주춧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개방 20주년을 맞는 청남대가 봄꽃축제와 전시 등을 개최합니다. 먼저 청남대 영춘제가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청남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900여 점의 전시품과 돌입교양악단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춘제 기간 중인 5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은 청남대 웨딩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 대회와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획전시회를 통해 서양미술거장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한 시군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 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도내 주요 도로에 대한 청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봄철 농촌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관도 운영합니다. CBI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